7월 7일날 윤리위원회 징계위가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도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준석이가 그동안 부정선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준석 구글에서 이준석 부정선거를 검색어를 넣어봤습니다 황교안 부정선거 의혹 제기의 보수의 악성종량이다 부정선거 논란에 맞섰던 이준석 확진자 사전투표 속구리 투표권입니다 선관위원장 책임져야 부정선거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이준석 노원병의 사전투표에 승리했다 이거는 제 방송입니다 이준석 사전투표 조작서의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 여러분 이게 2020년 4월 29일인 겁니다 4월 29일날 그러니까 4월 29일날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 다음에 2년 넘게 뭡니까 이런 사전투표 조작서를 그냥 제거하기 위해서 날뛴 친구가 이 친구인 겁니다 저희가 없으면은 의도가 없으면은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 29일 이후에 2년 동안 엄청난 자료가 축적이 됐고 3구 대통령 선거의 조작이나 6월 1일 재방선거 조작에서도 엄청난 증거가 축적이 될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검색을 보니까 이준석 황교안 경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 악성 종량 같다 이준석 윤석열 당선 시 지구를 떠나겠다는 약속 지켜라 이준석 부정선거 입장 묻는 시민에게 토론하자 이준석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에 선출된 다음에 기어코 이 와중에 부정선거론까지 장착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는 그냥 목숨 걸고 부정선거를 은폐를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그러니까 의도가 없으면은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앞장서가지고 여러분들 없다고 하고 국민의 힘에 말발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을 다 제압한 거는 의도가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해보는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해보는 행동이었으면은 4.15 이후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입장을 변경을 했을 겁니다 민경욱 의원이 2021년도 12월 30일날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문재인을 욕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이준석이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이 송영길 씨와 유독 친했습니다 이준석이 노회찬 상가에서 이정미 정의당 사람을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준석이 전두환 상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이 부정선거 주장을 공격했습니다 이준석이 민주당 응원 속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습니다 이준석의 당선을 문재인이 축하했습니다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약을 올렸습니다 이준석은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석이 윤석열 캠프를 두 번이나 뛰쳐나갔습니다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을 민주당이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을 이재명이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을 한 번 쓰고 버리면 되느냐고 이재명의 여성대변인이 옹호했습니다 이준석을 여권관변 여성단체들을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권의 민주당입니다 이준석을 오마이뉴스가 실드를 쳐줍니다 이준석을 황교익이 도와줍니다 이준석을 김어진이 자표를 찍어 도와줍니다 어떤 기자가 오래전에 이준석 성상납 사건을 알고 기사는 쓰지 않고 그 파일을 통째로 민주당 사람들이 가져다줬답니다 이제야 이상했던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이준석의 간자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직 이준석을 용도 폐기하지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이준석의 선대위 복귀를 돕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상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천하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이준석과 문재인 사이는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냐 이준석이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냐 보니까 정말 비판다운 비판이나 비난다운 비난은 일체 없네요 이준석 문재인이 등을 툭 치자 90도 인사 보기 좋다 대 당대표 문이 등을 툭 치며 악소청하자 이준석 꾸벅 폴더 인사 문이 어깨 툭 치자 폴더 인사한 이준석 이게 여러분들 이준석이 당대표로 있으면서 문재인을 직접적으로 공개한 게 거의 없는 겁니다 그 실정에 대해서 이준석 문재인 정부 외치의 무능 때문에 국민 혜택 제공 못해 문재인 정부라고 하지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개는 안 합니다 기껏 여름 비판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선택 앞에 겸허해야 이 정도입니다 2022년 4월 26일입니다 모바일 투표가 아주 이상했죠 당대표가 될 때 국민의힘이란 당도 참 한심하죠 가장 중요한 행사를 선관위에 맡겨가지고 선거관리를 하니 참 국민이 어디에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하면 혹은 열심히 뭔가를 없다고 할 때는 동기가 있는 거죠 뚜렷한 용기가 이준석은 결코 순수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곧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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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